반갑습니다 아르카나의 미스터 펄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유일의 매직바죠 골드레이블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왜 와 있냐면 아르카나 11호를 보시면 여기 골드레이블 광고 하단에 쿠폰이 있습니다 커버 차지 무료 쿠폰이 있는데 오늘 이 쿠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골드레이블 들어가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치 크러쉬랑 롱티랑 랄프로잇 롱티랑 롱티랑 롱티 롱티랑 롱티 롱티랑 롱티랑 롱티 롱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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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티 롱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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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